Deceive, Conceive, Perceive 보기만 해도 혼동스럽죠? 이 혼동되는 세 단어를 경선식 연상법과 접두어 어근으로 암기했을 때 그 차이를 갖다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Deceive를 어근으로 한번 설명을 하면 DE는 Now, Not, Away 중에서 Away를 뜻하고 그리고 Thieve는 Take를 뜻합니다 취하다 를 뜻해요 그래서 취한다 멀리 취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물건을 멀리 가져간다 하는 것은 빼앗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빼앗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돼요? 속이다, 기만하다 이런 뜻이 돼야지 되겠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좀 길고 험난하죠? 일단 D가 여러 뜻들 중에서 Away를 뜻한다는 걸 기억해야지 되고요 Seive가 취하다 라는 것을 암기를 해야 돼요 어근의 뜻은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멀리 취하는 것은 또 빼앗다 라는 뜻인데 이것을 뜻으로 또 다시 연결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이번에는 경선식 영단어 자, Deceive 속이다, 기만하다 인데요 앞에서는 얘가 나랑 친한 척을 했어요 막 친한 척 하더니 뒤에 가서는 나를 씹는다 나를 씹는다 그래서 연상법은 씹는다 이렇게 합니다 Deceive, 뒤에서 씹는다 나를, 즉 나를 속이다, 기만하다의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conceive 자, con 하면 together with 입니다 함께 라는 뜻이에요 함께 취한다 그래서 뭔가 함께 취해서 안에 넣었다 또는 안에 품다라는 뜻이 되고요 안에 품는 거니까 머리 안에 품어가지고 생각하다, 상상하다의 뜻이다 어근책이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자, 다시 알겠죠? 네, 함께 취해가지고 뭐 안에 품어가지고 그것을 생각하다, 상상하다 자, 이번에 연상법이에요 자, conceive 생각하다, 상상하다 검, conceive 자, 검을 씹으면서 뭔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거예요 보통 검 씹을 땐 아무 생각 없이 질걱질걱 씹으면서 뭔가 생각하잖아요 또는 여기처럼 풍성껌 음, 풍성껌 풍성껌을 따라서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을 상상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검 씹어보세요 conceive 껌 씹이브 따라하세요 conceive 껌 씹이브 뭐예요? 생각하다 상상하다예요 자, 이번엔 perceive 자, per 하면은요 완전히 여기서 강조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여러 뜻 중에서 완전히 그래서 완전히 취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뭔가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뭔가 아, 파악했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뭔가 파악했다라는 것은 그것을 감지하고 인지하다의 뜻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 가는데 굉장히 험난하죠 완전히 그리고 이거 암기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파악하다 여기에서 완전히 취한 게 일단 파악하다의 뜻이 된 것을 암기해야지 되고 파악한 것은 또 뭔가 감지하고 인지하다의 뜻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perceive 자, perceive 가만히 있는데 강아지가 몰래 와서 콱 팔을 씹었어요 perceive 팔씹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야! 하면서 뭔가 아픔을 감지하고 인지하는 거죠 아, 누가 나를 팔을 물었나 보다 perceive 팔을 씹으니까 아야! 하면서 뭐예요? 자, 그 아픔을 감지하다 인지하다의 뜻이에요 자, 우리가 접두어 어근으로 암기했던 방식대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자, 생각이 잘 나는지 보세요 자, 일단 DE는 무슨 뜻이었어요? 자, away를 뜻한다고 암기해야지 되겠죠? 일단 C부는 무슨 뜻이죠? take를 뜻한다고 따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 취하다의 뜻에서 어디로 갔어요? 멀리 취하다 물건을 멀리 취해서 빼앗다 빼앗기 위해서는 속이다, 기만하다 그래서 속이다, 기만하다 자, conceive는 함께 라고 했어요 컨이 뭐라고 했어요? 함께 그래서 함께 취하다 뭔가 함께 취했는데 그래서 함께 취해서 안에다 품다 안에서 품었는데 머리 안에 품어가지고 생각하다, 상상하다 자, perceive는요 퍼가 뭐예요? 완전히, 그죠? 완전히 뭔가 취했다는 것은 파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취해서 파악했다라는 것은 그것을 감지하고 인지했다라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경선식 영단으로 한번 복습해보죠 자, deceive 뒤에서 씹었어요 나를 앞에서는 친화척하더니 나를 속이다, 기만하다 자, conceive 껌씹으면서 뭐 했어요? 생각하다, 상상하다 자, perceive 자, perceive perceive 팔을 씹으니까 아야! 아픔을 감지하다 인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어에서 뜻으로 가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더 단순하죠 어근법보다는 그죠? 단순하면서 단어와 뜻과의 연결고리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자, 그래서 경선식 영단어는요 연상법을 70% 활용하고 접두어 어근도 활용합니다 중요한 접두어 뭐 어는 낫을 갖다가 뜻하겠죠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단어를 쉽게 암기할 수 있는 접두어입니다 그런 접두어는 저도 당연히 쓰고요 그 다음에 어근 중에서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효과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 거 오늘 배웠던 씨브 같은 경우는 그다지 어근으로서 도움을 많이 주지 않잖아요 이러한 어근들은 당연히 연상법으로 저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접두어 어근만 활용해가지고는 암기하기 어렵거나 단어가 막 혼동되거나 하는 것은 이렇게 연상법을 추가해가지고 자, 이렇게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경선식 영단어는 20년 넘는 연상법과 그리고 접두어 어근 연구로 각 단어마다 가장 빠르고 오래 암기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만든 책과 강의인데요 자, JTBC 방송에서 증명된 바 있는데 3배 더 빠르고 10배 더 오래 암기되는 암기법입니다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암기되죠? 빵 Urin ign når은 kt 미션